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영화 와일드는 여주인공이 인생의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극한의 도보 여행을 하는 내용이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릴 스트레이드라는 여성의 실화이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영화의 내용이나 교훈보다 유난히 큰 주인공 세릴의 배낭이었다. 이 배낭이라는 것이 그녀의 키만에서 세릴은 무릎을 짚고 일어서다가 뒤로 몇 번이나 자빠지고는 한다. 결국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어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세 지쳐버린다. 그러다 그녀는 우연히 다른 여행자를 만나 여행을 지속할 방법을 찾는다. 여행자는 세릴의 거대한 가방을 보더니 손수 그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낸다. 가방 안은 반드시 필요한 것보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으로 가득 차있었다. 이것들을 덜어내자 가방은 한층 가벼워지고 그녀는 그제야 밝은 얼굴로 다시 길을 나설 수 있었다. 여주인공 세릴의 여행길은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 불필요하게 짊어진 짐이 많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매일 쌓인 일만큼 머릿속도 분주한 직장생활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도 전에 당장 내일을 맞이하는 삶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던 몇 년 전에 나의 모습이었다. 남들에게는 재미있는 일을 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상상 이상의 많은 일에 치어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스트레스는 심했고 몸과 마음은 지쳐있었다. 여기에 개인적인 고난까지 겹쳐 그저 버티며 일만 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던 어느 날 침대에 앉아있다가 베란다로 무심코 시선을 옮겼더니 지난 10년간 일하면서 모은 7개의 서류 박수가 보였다. 박스를 열자 네 글자임에도 몰라볼 만큼 악필로 쓰여있던 취재수첩 40건이 들어있음을 알고 순간 당황했다. 이 쓸모없는 물건을 언젠가 필요할까 봐 이사할 때마다 싸들고 다녔던 내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수첩뿐 아니라 베란다 안에 박스를 모조리 비워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텅 빈 베란다를 보았을 때 그 순간에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홀가분함.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고 진짜 자유였다. 그때를 시작으로 나는 집안의 물건을 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비우고 비워내며 여행가방에 다 들어갈 만큼으로 줄였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하는 사무실에서의 물건과 정보, 더 나아가 일, 소비, 인맥, 걱정까지도 덜어내어 최소한 만을 남겼다.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다. 야근이 줄면서 삶의 여유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았고 사람 스트레스와 돈 걱정까지 줄어들게 된 것이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던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찾으면서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자 내가 가장 원하던 소중한 삶이 채워져 가고 있음을 느꼈다. 언젠가를 위해 오늘이 희생하며 일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행복해졌다. 단순한 것이야말로 마치 마법처럼 무엇보다도 큰 힘을 가졌음을 나의 삶의 변화를 직접 겪으며 깨닫게 된 것이다. 일과 삶은 따로 있지 않다. 성공한 부자들의 경우 일을 도모하기 전에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 공간에 좋은 에너지가 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일을 잘하려면 일단 내 방에서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한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물건이 현재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혹시 이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물건은 사고나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저분해지면 닦고 폐기물이 생기면 내보내고 그러느라 필요한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아침에 어질러진 방에서 허겁지겁 출근하고 퇴근 후엔 잔뜩 쌓아놓은 물건과 설거지거리가 먼저 맞이한다. 물건이 많은 집은 가뜩이나 복잡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다른 노동이 시작되는 곳이다. 반면 물건이 적은 집은 하루의 끝과 시작을 기분 좋게 해주어 몸과 정신의 피로를 덜어주며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의 경우 물건을 줄인 뒤 가장 먼저 맞이한 변화는 귀찮은 집안일에서 해방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행기가 텅 빈 활주로를 지나듯 빗자루와 걸레와 함께 내달린다. 몇 개 되지 않은 식기로 반찬과 밥을 덜어먹고 설거지를 가볍게 끝낸다. 물건이 여행가방에 모두 들어갈 만큼 적음으로 필요한 것을 금방 찾아 외출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방도 싱크대도 막 청소한 것처럼 말끔하니 뒹굴뒹굴 책을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 저녁에는 여백의 공간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떠올리면 하루가 정리된다. 문이 없이 깔끔하고 사각거리는 면 이불에 쏙 들어가 기분 좋게 잠을 취하면 다음날 왠지 일을 시작하는 마음도 가볍다. 정갈한 방은 이렇듯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힘이 있다. 절에서 스님들이 소유물을 적게 지니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을 적게 지녀야 한다는 불교의 관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우리의 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얻는 가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거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일 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일 수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스타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의 삶이 평범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였다. 남들을 쫓아 꼭대기에 오르려 애쓰고 또 누군가는 올랐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숱하게 봐왔다. 그렇기에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건 행복이란 현재를 잘 살려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다. 여행에서 짐이 많으면 여정이 힘들고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다.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떠안고 있으면 과정은 괴롭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어깨에 진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할 때에야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불필요한 것을 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단순함 이 단순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아줄 것이다.